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선캐브넘버원에서 이제 선캐브넘버원으로 고알대 장범진 대형의 또 하나의 챔피언을 작판으로 자신을 기승 토너 부분에 모여왔습니다. 세 번째 작판 중에서 공연했습니다. 21분 동안 조성규가 맞기만 했습니다. 어제를 다뤄나면 어떻게든 인구수를 맞췄지만 그 안에 경기력이 없기, 왼쪽에 보면 경기 내리만이 없어요. 저 오늘 미친 듯한 경기력, 오늘 객싱이 하나 앞두고 있는데 오, 흔들림이 없어요. 그 정도로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준 정말 전부스러운 선수예요. 자, 이렇게 되면 흥디진진해지는 게 도성주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패배의 아픔을 풀어내기 위해서 언덕게의 선지의 4대단 균형을 다시 한 번 맞춰놓고 마지막 경기 자신의 천자대표 방금 바꿨어요. 고르기 위해서, 흥미료를 정말, 가독기 위해서 어떻게 많은 포인트를 깔을 수 있게끔 마저야되겠습니다.